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특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능한 한 많은 걸 캡처하는 게 좋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추상적인 본인의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형제, 직원도 못 지키는 자 이 부분은 약간 사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은 섞여 있어요. 딱 모욕만 하고 명예에서만 하지 않거든요. 소시오패스다, 쇳바닥, 때삐리 이런 말들은 굉장히 수위가 센데 이런 거는 모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찌라시를 내가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그것을 유포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악플러들은요. 되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텅 비어 있으면서 가득 찬 척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악플을 많이 달거든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 초등학생의 경우도 있고요. 방구석 여포라고 하죠. 멘탈 승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얘를 처벌하냐 선천하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악플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내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여요. 악플 보면요. 그것도 수정된 게 있어요. 맞아요. 악플을 쓰거나 최근 방송인 김종국 씨, 작가 야옹이 씨가 과도한 악플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 설리와 구하라가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들의 선택이 세상에 남긴 화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손가락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불리는 악플. 악플러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근 마마무 솔라 씨와 상담을 했던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악플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요. 그거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악플이 달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수위가 센 악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이제 이거는 고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악플을 달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정도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소까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수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악플도 사실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 달 수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고의가 다분하고 어떤 비방의 목적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까지 캡쳐를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거는 이 사람의 IP 주소나 가능하나 많은 걸 캡쳐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하면 수사기관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누군지 그 단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을 하면 이제 그 다음은 절차가 쭉 진행이 되는 건데요. 먼저 조사를 받죠.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부터 먼저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제 가해자를 부르죠. 가해자를 불러서 네가 쓴 게 맞는지 그런 것도 이제 쭉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합의할 의사가 있냐 뭐 너 쟤를 인정하냐 반성하냐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걔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굳이 대면하진 않아요. 대질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죠. 보통.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악플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제 법적인 판단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명예훼손이고 하나는 모욕죄예요.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데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거예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 그리고 모욕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인 나의 판단 가치판단이나 그냥 모욕적인 감정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이 돼요. 형량이 모욕죄가 좀 낮아요. 명예훼손보다는. 명예훼손이 모욕보다 법정형이 더 세고 상대방을 무시한다. 내로남불이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추상적인 본인의 가치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형제지간도 못 지키는 자 이 부분은 약간 사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은 섞여 있어요. 딱 모욕만 하고 명예훼손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제 그런 감정을 쏟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소시오패스다. 쇳바닥. 빼빼리. 이런 말들은 굉장히 수위가 센데 이런 거는 모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 소시오패스다. 네 마누라도 공공으로 돌리지. 그래. 이런 말들.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건 모욕이죠. 걸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쓴 내용과 빈도가 문제라서 뭐 충분히 범죄 구성요건 해당되는 말이라면 10명이면 10명이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찌라시를 내가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그것을 유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명예훼손으로 같이 처벌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악플러들은요. 되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SNS 상에서만 이제 무슨 척을 하는 거죠. 없으면서 있는 척을 하고 텅 비어 있으면서 가득 찬 척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악플을 많이 달거든요. 본인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숨기고요.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대리인이 자기가 아이디를 만든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켰을 때 굉장히 댓글을 막 그렇게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 초등학생의 경우도 있고요. 죽는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직업도 없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를 그때서야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데 굉장히 굉장히 나약한 그냥 인간의 모습 그렇게 보이는 거죠. 방구석 여포라고 하죠. 멘탈 승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악플을 단 사람으로 형사처벌을 해도 사실 내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이미 받았으면 내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얘를 처벌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처벌하냐 선처하냐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악플에서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내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악플 단 사람들 보면요. 그 악플 자체에 허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보기 싫어. 그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여요.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거는 말을 뱉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튼 생각이 한 번은 정제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나오는 건데 그걸 이렇게 쭉 있다 보면요.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비논리적이고 이걸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물론 화가 나지만 저 사람이 되게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나를 좀 단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악플 보면요. 그것도 수정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최고 과정까지 거쳐서 이런 악플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놀라운 거죠. 사실 그리고 불쌍한 거죠. 그게 걸러지지 않는 내 구조를 가진 거니까. 내가 건강하면 사실 그런 악플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무언가 틈이 생길 때 그 틈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악플이라는 게 그럴 때 그때 위험한 거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